따뜻한 날씨의 대명사, 미국 캘리포니아에 또다시 겨울 폭풍이 예고됐습니다. 지난해 LA에는 34년 만에 눈폭풍이 몰아치기도 했는데요.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죠. 주민들의 대비태세가 대단합니다. 따뜻하기로 이름난 미국 캘리포니아. 삽을 든 사람들이 한창 모래를 퍼나르는 중인데요. 강한 소나기와 돌풍을 동반한 두 차례의 폭풍이 예고되면서 만반의 준비에 나선 주민들입니다. 그간 태평양에서부터 비롯된 겨울 폭풍으로 가옥 침수 등 홍수 피해를 겪어온 지역인데요. 다들 직접 모래주머니도 쌓고 빗물 배수구도 치우면서 대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. 지역사회 모두가 자기 일처럼 나서서 손을 보태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. 거대한 자연의 힘도 함께 뭉치면 견뎌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길 바랍니다. 굿모닝 월드였습니다. 첫번째는... 족회의 일 disadvantaged tah시스템 강 Achilles 명의 여기 nawet가 있는지 부를 significance 대비에 나온 김신부에서 zij인한 RX 1536 base 안내를 잘 확인 illegale beloved 일본 수도세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